어제 저녁 8시쯤 대전 서구 도안동 가수원 4거리에서 승용차 5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.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8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. 경찰은 한 승용차가 차례를 변경하려다 옆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이후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과 잇따라 부딪힌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